습관으로 닫공 닫공 오 갓 뺏겨야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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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콜초게임 10대 하고 애들이 진짜 떨어질 때까지 중학생들 보셨어요 와우 오늘 동탄불링이죠 복수전 왔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저희가 엄청나게 피드미를 발렸었는데 이제 축구 실력이 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전 어떻게 하죠 저희 작전? 저도 행복축구죠 여기는 따로 작전 같은 거 정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무조건 작전 닫공 닫공 오케이 오케이 재미있게 합시다 열심히 해 열심히 봉찬 에이 빨리 그냥 3골 먼저 넣고 이거 몇 대 그거 없나? 폴드게임 10대 하고 애들이 진짜 떨어질 때까지 중학생들 부르죠 분량 없앴게끔 그렇게 해버려요 우리 스페이저 우리 스페이저 우리 스페이저 오케이 오케이 고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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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면 뛰어갈 거예요 고할래 오늘 지면 내일 호영 지옥 훈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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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오오오오오오오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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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들 조언을 지배하다. 와! 위험해요! 위험해요! 와 여기 돌리고 있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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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츠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와! 오우! 보는 게 재밌네. 와! 와! 나와! 와! 오! 와! 야옹!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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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이게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인간우 씨 아까 바디가 분명 사이를 보라고 했는데 자기는 볼이 들어가면 사이를 뺏을 거다 얘기했죠? 당신이 볼보다 빠른가요? 사이! 살아! 살아! 저희 패스 몇 번 돌아갔죠? 4개가 최고가야죠 4개 돌린 게 최고였어요 패스 볼을 그건 또 무의미한 패스 무의미한 패스 필요 없는 패스 4개 손에 슛을 때려야겠네? 하나 둘에 갈아야겠네 하나 둘 안 틀려 안 틀려 오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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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약속한 거지! 누가 약속한 거지! 우와! 우와! 다 하겠어. 아 좋아요. 잘하는데. 사람 사람 사람. 분위기가 완전 우리 팀이 들어와서. 아 맞아요 지금.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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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마치치가 택을 당했어요. 택을 장인 마치치가 택을 당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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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여기만. 밀어 가는데. 아. 없어 없어 없어. 에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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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트랭잭에 봐야지 트랭잭. 와. 오. 아. 이거 봐요. 트랭잭. 이거는 트랭잭이 때문에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은 콘텐츠를 뽑았는데 또 직전에 실패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인간이 힘들어 지금. 어릴 때마다 오! 드립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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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빵! 오! 1, 2, 2! 1, 2, 1! 우와! 어우! 오! 우리 잘한다! igma.com Carla! 수비가 못따라오게 라인 바깥으로 쳤어요. 이러면 무기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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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일부러 힘들어서 우리 골대에 넣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여기 여기 하나. 밀어 밀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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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인사하고 나오세요. 인사하고. 자유. 수고하셨습니다.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업. 승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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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제. 이제 초등부와 수교연기를 했는데.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압박 딱 되고 전술적으로 다 이해가니까 될 때는 되잖아요. 근데 그게 딱 3분 이상 안 가니까. 체력적으로 구도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축구가 일단 체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크루들을 체력운동을 많이 시켜갖고. 다른 초등학교를 했을 때는 또 승리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번 영상. 이번 영상 또 재밌게 보셨으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보았레. 셔츠. 한 분께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타는 이제. 중학교와 한번 경기하는. 보았레코르와. 중학생. 1학년. 1학년이죠. 1학년과 경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형이 애들 체력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중학교 애들이 한번 더 해야 될 텐데. 근데 표정이 안 좋은데. 인간적으로 나 좀 쉽게. 한 커트를. 아 근데 저 발에. 한 커트밖에 안 했는데. 발바닥 날라갔어. 발바닥 날라갔어. ensureää. ㅋ socio 이씨. 계 16